안녕하세요.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31장 차례네요. 이 시간에는 전자기 진동과 교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다분히 재미가 없어요. 수학적인 게 많이 들어가고, 미방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은 사람들은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우는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수리물리나 아니면 공과계에서 배우는 공업수학 있죠. 그 부분에 나오는 미방 얘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교류하고 관련된 얘기를 수학적으로 조금 더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반 물리 범위에서는 사실은 거기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결과만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따분해지거든요. 일단은 물리적인 현상하고 교류 자체가 수학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적인 루트를 열어놓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자기 진동 우리가 역학에서 역학적인 진동을 배웠죠. 용수출에다가 물체를 매달고 잡아당겼다 놓으면 진동을 하죠. 그런데 마찰이나 다른 공기에 의한 저항력 같은 것이 없으면 유체에 의한 저항력이 없으면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단진동, 단순 조화 운동을 하죠. 그런데 유체 속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실제 공기에 의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기에 의한 저항을 포함을 시키면 진량, 용수출의 성질, 탄성 개수죠. 용수출 상수 그 다음에 저항 개수, B, 저항력의 크기에 관한 것 그리고 물체의 변이, X 그렇게 해서 4개의 변수로 기술이 되는 역학적인 진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역학 파트 1에서 다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역학적인 진동이랑 수학적인 관계가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대상이 전자기 진동이어서 전자기 진동이 일어나려면 코일, 유독이 유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축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축전기하고 유독이로 이루어진 회로가 있는데 만약에 저항이 없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동이 돼요. 그러니까 충전방전이 반복되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동하는 물리량이 전화죠. 전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하게 되는데 전화의 진동이 생겨요. 그런데 실제로는 도선에 저항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저항에 의한 손실을 다 고려를 하면 이 저항이 마치 공기에 의한 정략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줘서 진동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LC진동이라고 하는데 그 LC진동을 정성적으로 들여다보면 A번부터 생각을 하면요. 최초에 유독이하고 축전기를 이와 같이 두 개만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구성한 건데 최초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용수로에다 물체를 매달고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전기를 대전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축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켰다. 그럼 이게 최대로 충전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 상태에서 코일하고 연결을 시켜놓으면 전이차가 있으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화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지금 플러스가 마치 축전기가 전지와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전류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서 유도기를 지나는 전류의 양이 변하게 되죠. 없다가 생겨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유도기에서는 자체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기전력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자기장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축전기에서 다 충전이 되면 그때 유도기에 자기장이 최대가 돼요. 그러다가 그러면 전류가 최대로 흘렀다가 다 방전이 된 상태에서 축전기가 보내주는 전류는 없는데 이 유도기에서 자체 유도 현상에서 나타난 유도기전력 있죠. 유도기전력이 전류를 유지를 시켜주죠. 그래서 지속 더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그럼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더 이동을 하면 반대로 처음하고 반대로 다시 충전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충전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완전하게 유도기전력에 의한 현상은 다 사라졌는데 그때는 전류가 다시 최대로 충전이 된 건데 이때 충전 방전 A 충전 C가 방전 E가 다시 충전인데 이게 한 주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지금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고 E는 반대로 대전되어 있죠. 위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게 한 주기가 아니라 역학적인 진동이랑 비교하면 최대 진폭 위치, 최대 변이 최대 변인데 평형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최대 변이냐 왼쪽으로 최대 변이냐 그것에 대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다시 최대로 충전이 됐다가 이번에는 전류가 반대로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시계방향의 전류가 흐르면서 유도기, 코일의 기전력이 다시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반대로 충전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이 에너지 손실이 없다 그러면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전화 입장에서 보면 전화가 플러스가 있다가 플러스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다시 충전이 돼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진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코일과 유도기는 코일에는 정전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고 유도기에는 자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데 충전이 됐을 때는 코일에는 자기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전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자기 에너지는 0이고 그 다음에 완전 방전이 되면 전기 에너지가 0이고 자기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충전이 됐지만 이때는 전기 에너지가 다시 최대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의 진동은 전화의 진동이 진동보다 두 배 더 자주 일어나는 거죠. 진동수가 두 배가 되고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LC의 진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전화량 Q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편하느냐 그럼 전화량을 알아내면 전류도 알아낼 수 있고 전류 그 다음에 유도기에 생기는 자체 유도 기전역 전압을 알 수 있고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도 다 조사할 수가 있죠. 어두와 서브 혁신 전압時候 단ắn을 알아내면 열선 탈러ades 폭장초의 진동의 6 7 아멘